지미주와 구독자님이 보호 크기를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쉬는 날 와서 한번 재봤습니다 시티 먼저 혹시나 보호라는 걸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지름을 말해요 동그라미 안 지름 재봤더니 70cm 정도 됩니다 이거는 위케이지 카디아 카디에 하는거고 저희는 듀얼 인재 사용하고 있어요 폐기노박스 14일 지나면 바로 갈아야 됩니다 그 전에 꽉 차도 버려야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시티는 필립스 128,000원 쓰고 있고 MRI는 1.5TG 거 쓰고 있습니다 필립스 거 1.5T도 신관에 있긴 한데 쉬는 날은 다 문 잠가가지고 이렇게 줄자도 쇠로 되어있어서 빨려들어가요 힘으로 좀 잡고 해 줍니다 세로는 테이블 있어가지고 한 40cm 나오고요 그리고 가로는 50cm 나왔습니다 옆으로 돌려주세요 50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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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개 81cm 50cm 45cm 60cm 60cm 아멘